사울이 담회석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체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회석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자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회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레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의 내용을 좀 쭉 설명해 가면서 시간은 되는 데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 히브리아 아라모 이름 사울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편의상 그냥 다 바울로 알고 있으니까 바울로 통칭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의 이야기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함께 읽으면 여러분이 아하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저간의 사정이 어떻다 하는 거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저는 바울 연구 또 바울에게 꽂혀서 왜냐하면 복음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소위 DNA의 비밀을 그렇죠? 깨닫게 해주신 그게 굉장히 경이롭고 또 궁금해서 신학 성경에 있는 물론 바울 사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의 이야기에 굉장히 제가 다시 새로운 관심을 가졌어요 신학을 저도 십몇 년 이상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신학적인 글들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누가 한 얘기를 또 누가 참고하고 참고한 얘기를 각주 쓰면서 또 얘기하고 그것을 또 누가 어떤 가설이나 가정 가지고 또 얘기하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모아서 생각이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거예요 정말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런 거 하기가 싫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너무 멋지다 굉장하다는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되게 공부하기 싫을 때 그런 생각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의 관계 그리고 실제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그게 진짜 궁금해졌어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서들을 학문적인 연구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서 또 그 신앙적인 빛을 줄 수 있는 이야기 정말 있는 대로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만 그렇게 다 모아서 성경에서도 일이 꿰고 절이 꿰고 절이 맞추고 일이 맞추고 그런 책들도 있어요 평생 그것만 연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도 봤어요 그런데 이제 또 여러분 그거 소개해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저 혼자 읽은 걸로 충분해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을 얻을 수 있는데 일단은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바울서신 일부만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봐도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애프터 이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누가는 그 기록들을 가지고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벌써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것을 느끼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다메색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도록 돼 있죠 그런데 만나라고 할 때는 한 사람에게만 얘기하고 만나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무책임한 경우예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누가 청외본부 그런 데가 있어요 청외본부 교육국이라는 데 가면 영어 번역할 사람을 찾는데 네가 영어를 잘하니까 제가 영어 잘하나요? 하여튼 말은 못하는데 읽고 번역하고 이런 거 그러면서 가서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얘기 내가 가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요? 국장이 나를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해놓는데요 그래가지고 정말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그 옆에 비서실인지 아니면 어딘지 얘기해가지고 국장님 만나러 왔어요 들어가래요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 2학년인데요 어떤 분이 소개로 해서 영어 번역할 수 있다고 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저를 보고 그래? 분명히 제 인생 경험으로 짧지만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저에 대해서 실망감이 탁 왔고 저는 그때 굉장히 반골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화가 탁 났어요 그 얘기한 사람에게 아잇 믿지 못할 사람 그랬더니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잘해? 제가 뭐라고 할게요 화가 나가지고 못해요 그랬더니 그래? 우리는 대학원 나온 사람 아니면 안 해 내가 속으로 나도 알아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돌아나가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지 말고 주소나 써놓고 가 그랬어요 그때 나왔어요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어요 굉장히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소개를 하잖아요 양쪽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양쪽 다 아니면 그 사람 모르고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봐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죠 물론 그런데 갈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죠? 진짜로 아쉬운 사람 아니면 대부업체 가서 돈이라도 빌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아니라면 그렇게 갈 사람 없다고 그래서 양쪽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바울에게 얘기하고 아나니아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이야기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양쪽 다 양쪽 다 얘기해요 양쪽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소원과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또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만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는 아프리카를 다니고 또 하면서 선교회 일에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소원이 생길까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누군가가 기도했는데 가보니까 저 사람들이 원해 기도했대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뭔가 섬기려는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둘 다에게 알게 해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선심 쓰려는 마음이 내가 생긴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내 돈 좀 나가면 내가 엄청 헌신하고 좋아서 그런 줄 아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지난번에 탈북 선생님 청소년 아카데미 와서 한 분처럼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랬대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돈이 없으면 자존심 상하니까 북한에서 왔다고 어디 가서 손 벌리면 저것들 그럴까 봐 얘기는 못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한테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때마다 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뭣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시 양쪽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는 하고 있는 거야 누가가 그런 걸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듣고 수집하고 자기가 후에는 직접 다니면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누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반이에요 하면서 느끼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몰랐을 거예요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복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알게 돼요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만나고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언제나 외로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로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다메색에서 추노꾼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있는 유대인들은 힘을 얻고 살기가 등등하고 그런데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는 처음으로 형제 형제 사울이라고 얘기하는 그는 벌써 다른 세계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인생에서 듣지 못했던 친근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나니아 얘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할 때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지난주 설교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실을 보게 되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바로 다메색에서 예수가 주의심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며칠 만에 자기를 잡으려 왔던 사람이 며칠이 안 되어서 예수가 주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의심을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스 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오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텐데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실 때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라는 말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돼 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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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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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신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못 받아 왜 못 받아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벌을 받아야 될 것을 저 유성민 목사님이 대신 받아 근데 마음이 그게 하나도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죄가 이겼어요 죄가 이겼어요 죄가 나를 죄짓게 한 그 죄만 났어 나는 못 났어 그리고 결국 죄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여전히 힘들고 무섭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나는 피해자인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피해자이지만 맞았어 근데 내가 너무나 불행해 그래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내가 대신 벌 받을게 떼치 떼치 받을게 고마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리고 그 죄를 떼어내지도 못했고 죄를 이기지도 못했고 저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안 나 죽게 생겼어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대신 아플게요 그리고 감기를 다 갖고 가더니 진짜 죽도록 아파 그러니까 내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이상하게 그럼 그게 좋아요? 내 감기를 위해서 저분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감기는 결국은 아무도 못 이겼어 저분도 못 이기고 나도 못 이겼어 그런데 내가 가질 것을 저 사람이 가져갔어요 결국은 감기가 기승을 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죄가 우리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뺏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 힘을 못 뺏어 그죠? 죄의식 그리고 나는 절망하는 마음 내 잘못이야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다 내 잘못이어서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문제는 죄가 내 안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도록 죄의 힘을 탁 빼버리니까 그죠? 약이라는 게 뭐예요? 병원균을 우리가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있어요 어디나 그죠? 있어 그런데 그 병원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병원균의 힘을 빼버리는 거죠 병원균이 내 안에서는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죄라는 그 죄라는 정말 희망을 무너뜨리는 그 바이러스를 없애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죠? 그게 바울이 깨달은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셨다는 그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대신에 벌을 받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 대신에 대신 암에 걸리신 게 아니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암은 있어요 어디나 암은 발생해요 변이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 암이 내 생명을 아사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담의 세계에서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적인 정보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정말 존재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제적인 그런 기쁨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웃기잖아요 지금 며칠 전에 살기 등등하게 수민 사람 죽이려 왔는데 며칠 됐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가 주의심을 전파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혼돈스럽지 않다 반응일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것은 긍정적으로 놀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뭐냐면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 생겨날까요? 제자들이 아니 약 먹으니까 낫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냥 그냥 단순해요 예수는 주라는 말씀을 그 약을 먹으니까 죄가 이상하게 내 안에서 힘을 못 쓰는 일들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면요 코가 나오는 어떤 사람은 목이 마른 모양인데 저는 목이 마르진 않고요 코가 나오는 옛날에 눈물이 나왔는데 요즘 이제 코가 나오는 것 같아요 조크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하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지나는 사이에 벌써 제자들이 있다 그래서 식부절에 보니까 사올이 다메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어요 이 제자들이 누굴까요? 유대인 제자 아니고요 예수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제자들 아니고 그 사이에 벌써 예수는 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다는 이 사실에 의해서 벌써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이상해 은혜가 나를 둥둥 떠가지고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아 내가 힘을 전혀 못 쓰겠어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리액션 2 22절에 보니까 담의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예 여전히 부정적인 리액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액션 3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좀 띄워주세요 유지현 목사님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즉 이 바울을 이제 아 저거 안되겠다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또 생겨났다는 말이에요 이 바울이 전에 그쪽 편에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편에 굉장히 대변인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적 그리스도들이 이제는 안되겠다 그 얘기는 뭘까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주의심을 선언할 때에 그게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 얻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 리액션이 생겨서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개교가 사울에게도 알려져 있더라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네트워크는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목사님들이 저를 대면 대면하면 저한테 혼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는 우리 지금 현재 1200명 장래에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품에 안고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좋은 네트워크로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가 좋은 선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사울이 내 형제 사울아 라고 아나니아가 얘기할 때 아나니아와 그는 형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다메색에서는 아나니아가 그를 변호하고 대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메색에서도 바울이 벌써 전에 추노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반신반의하고 두려워하고 거리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변호해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죠? 아, 저 사람 좀 문제가 있는데 아냐, 그렇지 않아 그런 거죠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대접이나 받고 좋아하고 좀 교만해지고 그렇다는데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어, 그래? 그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목사님, 목사님 있잖아요 어, 저분이 집사님인데 회사에서랑 문제가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분이 얼마나 주님 만날 때 간증이 뜨거웠는지 내가 기억해 난 하나님 편에서 기다릴 거야 그리고 당신도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나니아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바오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다시 강건해지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대리해서 그의 안수에서 눈을 다시 보게 하고 육체적인 피로를 채워주고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이제 먹을 것도 필요 없고 슈퍼맨이 됐다 누가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합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하겠죠?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손과 발로 살아가고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다메색에서 이 바올은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아니면 어디로 갈까 그가 망설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다메색에서 벌써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앞으로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로드맵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해서 그는 성령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죠? 네 여기에서 계약이 끝나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미국 간 권역범 집사가 거기에서는 이제 연구도 하고 또 교수도 된다고 해서 굉장히 기쁘게 갔는데 거기서도 계약이 끝나고 비자 끝나고 그리고 정말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가 서울대박사고 동경대 포닥이고 여기 마크스플랑크 연구소에 있었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자 끝나고 계약 끝나고 그리고 가족과 자식은 있는데 먹고 살 길은 막연하고 한국에 돌아가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한 건 뭐예요? 큐티한 거죠 큐티한 거죠 그래서 그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정말 어려워지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에요 지푸라기 하나님이 무슨 지푸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런데 연구소도 대학도 아니고 이제는 뭐 그런 제약회사 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막 각광을 막 시작하는 그런 데들 거기다 하는데 비자가 없으니까 지원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가지고 냈더니 그 기소는 비자도 해준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가 그동안에 연구했던 거를 아무데서도 인정받지 못한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필요한 그래서 특허를 출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워드를 들어가가지고 어워드를 두 개나 받고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 찾아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목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돼 있는데요 그 여러 날이 얼마나 되는 날이냐면 갈라데에서 보니까 3년으로 돼 있어요 3년으로 그는 어디로 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베드로와 사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게시로 그 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바울이 나의 복음이 자신의 복음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게 너무나 그 은혜가 그 게시가 너무나 큼으로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아라비아는 뭐냐면 다메색은 아라비아 북쪽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말씀해 묵상 칼비는 그 기독교의 정말 전무무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독교 강요 를 제네바에서 추방당하면서 이제 스트라스북에 난민들을 돌보는 자리에서 3년 있으면서 그 기독교 강요라는 엄청난 대작이 거기에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고린도에서 로마서라는 그런 복음에 대한 위대한 글을 쓰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내고 그리고 다시 다메색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한무더기 한쪽에는 있고 그러나 또 한쪽에는 그를 통해서 크리스토를 안 사람들이 이미 제자를 이루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뒤섞이거나 뒤집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불신앙의 생각대로 아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세상은 지가 알아서 살기 나름이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따로 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간증하면서 그리고 잘되는 사람들 따로 있어요 이 사도행정 9장에는 그 두 그룹을 교차하면서 그대로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거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것도 꼭 예수 믿어도 된 게 아니라 뒷걸음질 치다가 쥐도 잡는 거고 그럴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보장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밥도 아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요 그랬더니 그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성문까지 밤낮으로 지켰대요 3년이 지났는데 놀랍지 않아요 이 말은 그만큼 바울사도와 그 보금이 정말 핵폭탄급 허리케인급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향력을 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제자들이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다가 담아서 담애색 성벽으로 내려줬대요 야 비굴하게 모양 빠지게 그게 뭐야 아니요 모양 하나도 안 빠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포르쉐를 타고 하든지 아니면 광주리를 타고 내리든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행기 못하면 자전거 타고 가는 거잖아요 실크로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26절에 보니까 굉장히 압축된 이야기예요 나중에 바울이 직접 쓰는 이야기를 보면 길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아라비아 3년 갔다 와서 하나님이 그의 그 복음을 가슴에 가득 채워주셨어요 여러분도 큐티 해가지고 어디다 버리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진실들이 있다고요 분명하게 그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담의 세계에 왔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마치 준비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과 네트웍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한 네트웍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돈 빌릴지 모르니까 명함한 장 이렇게 주고 그런 네트웍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의 네트웍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가가지고 보름을 있으면서 바울이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만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 만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고 갈라데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그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악명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집에서 깨진 바가지는 밖에서도 깨진다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면 누가 나타나요?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으면 나를 옹호해 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나를 옹호해 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 사람을 서로 돕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큐티했는데 주사장 자리 안 나왔다고 하나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반대의 일들은 세상에서 여전히 있어요 불신앙적인 일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그래서 갑자기 바나바가 나타나요 바나바가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두들에게 가서 그가 바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를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 예수님이 선택한 나의 일꾼 그리고 그는 나의 증인 여러분 마피아들 고발하기 위해서 크론조에게 결정적 증인 증인보호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증인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 사실을 누가 바나바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나바가 보증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보증합니다 오늘 큐티 세미나 수료하신 분들 우리 지킴이들이 또 보증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증해요 우리 교회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제가 보증하고 같이 보증해요 아니 저 사람이 이제 믿음도 식어지고 어디 가서 주님 얼굴 먹칠하는 줄 어떻게 알고 보증을 합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같이 갈 거기 때문에 망해도 흥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끝까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보증해요 주님이 그렇게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다메색에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아라비아 혼자 갔다 왔어요 무슨 일이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보증해 주십니다 보증해 주세요 저희가 제자 훈련하고 그리스의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고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우리 교인들 외에 다른 분들에게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색에서 근데 감추지 않아요 거기에서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바나바가 그렇게 담대하게 소개를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29절에 보니까 헬라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또 이것을 알았대요 왜 몰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각성에서 환란이 기다린다 하는 것을 나중에 바울에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서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아니 암흑의 권사님이 기도 잘하고 그런데 암이 걸렸대 교회 그만 가야 되겠다 힘들다 그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우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몸드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교차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31절에 결혼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상해졌더라 아주 그냥 정신이 어지럽고 정말 힘들어졌더라 라고 써야 맞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유대와 갈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여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제가 옛날에 그냥 신학책이나 읽고 그럴 때에는 이런 얘기는 전부 다 뻥 성경에서 그냥 쓰기 위해서 그냥 쓴 얘기 그렇죠 마치 옛날에 돈 보내달라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할 때 부모님 전상소 그런 말 기체의 의량만 강하옵시며 뒤뜰에 누렁이는 진지 잘 드시고 잘 있는지요 뭐 그런 이야기 마음에 하나도 없이 쓰는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에 돈 100만원만 보내주시면 효자가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나이다 그런 얘기로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을 왜 믿어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가고 우리를 어떻게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아무리 흥황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신다 그렇습니다 선은 악에게 영향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하심을 통해서 선하심을 이뤄간다 여러분 사도행제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세우자 믿음의 문장을 만들자 예능 언어 따오지 말자 그렇죠? 정치적인 언어 추방하자 무슨 갈라치기 꼬리 자르기 또 뭐예요 정치적인 언어들 남자 성도들 그런 언어들 추방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리고 예능적인 언어들 저도 아재개그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수준 높고 고상한 유머를 하던 사람인데 여러분이 수준이 안 맞아서 제가 오늘 아재개그 하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마리아가 마리아 어? 이걸 누가 썼을까 혹시 누가가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어떤 이들은 좋아하고 어떤 이들은 증오하고 근데 오케이 저 이제 이것도 안 해 안 하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기껏해야 우리 한국어가 정말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세상 속에서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기껏해야 유튜브 예능 언어 배워가지고 약간 비꼬고 약간 빈정되고 그리고 약간 실소를 터뜨리는 그런 쪽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다 그런 식의 모두에다가 얹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트렌드에 맞는 이상한 말을 쓰는 것을 애들에게는 저런 말을 써야 된다고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그런 말을 흉내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흉내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 말들을 찾아내자 제일 친절하고 좋은 말이 오늘 음식 어떠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중성화된 표현 주어가 분명해지면 뭔가 부담을 주고 무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도 감추고 그리고 동사가 누구를 가르치는지도 얘기하지 않는 오늘 인터뷰 좀 어떠셨을까요? 완전히 중성화된 표현 물론 그게 친절함을 더 주는 거라면 요즘은 아나운서들도 다 쓰니까 그러나 저희는 성경적인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지고 더 분명하고 더 영광된 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말들을 찾아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어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언어는 공통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헬라어로 영어로 또 독일어로 그렇게 계속 번역되고 있다면 역시 우리말로도 번역되고 그 말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에서 정말 복음으로 생명의 말들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영어로 독일어로 불어로 번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의 언어를 세우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교회가 다섯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먼저는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었다 그 말은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분명하게 복음의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가 있었지만 그런 외적인 강제와 외적인 올무로부터 그들은 자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평안의 평안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서 든든히 서갔다는 말은 뭡니까 든든히 서갔다는 말은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놓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고 그런 모습 저 사람이 가끔씩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혐오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존경스럽고 뭔가 거룩함을 느껴 그게 힘이죠 힘 내 안에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힘이 되는 그들에게는 그런 든든히 서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 우리를 위로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힘이 그들 안에는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를 경건 주를 경애하는 것 즉 경건 생활이 영적 생활이 그들 안에는 가운데는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적으로 성장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쭉 보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되고 그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와의 관계가 세상과의 관계가 전혀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를 돕는 이들이 그를 따르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계속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클럽에 들어오게 되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주님 만난 이유는 더더욱 좋을 겁니다 어떤 일은 예수 믿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뭐가 꼬이고 그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가 섞인 거예요 뭔가가 섞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저쪽 편의 정보를 잘못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신 일을 계속 하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이 길을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응답 찬양하고 선택해 널 minority 널 널 널 널 널 감사합니다.